박형룡, CEL10이죠? CEL10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누군가를 소개해주는 거 배운 거 아니에요? 이쪽은 누구예요? 이쪽은 누구예요? 그러면 대화의 등장인물이 최소한 몇 명이라 해야 돼? 3명? 3명이라야죠. 둘은 서로를 알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이 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장인물이 3명이다. 그러면 A, B, C다 치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치자. A하고 B는 서로 아는 사이. A하고 C도 서로 아는 사이지만 이 둘은? 처음 만난. 처음 만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개하겠지. 얘를 쳐다보면서 B야. 얘는 C란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다음에 C를 쳐다보고 C야. 얘는 B란다. 그럼 둘이 만나서 서로 반갑다고 인사하겠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먼저 서로 만났으니까 인사합니다. 하이, 앤. 하이, 앤. 하이, 앤. 하이, 앤. 하이 해도 되고 전에 배운 적 있는데 헬로. 헬로 앤 해도 되겠죠. 하이, 쌤. 하이, 쌤. 또는 헬로. 하이, 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말하는 건 누구야? 쌤. 앤. 엔이죠. 안 틀리네. 그럼 이 말하는 건 누구인 거야? 쌤. 쌤인 거죠. 어, 쌤하고 앤은 서로 아는 사이사 처음 만난 거야? 아는 사이죠.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사이죠. 네. 그다음. 그랜파. 디스 이스 쌤. 오케이. 그랜파. 디스 이스 쌤. 할아버지께 애니 하는 소리였네. 애니 하는 말이고 할아버지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약 애니라 치고 니가 샘이라 치자. 여기 할아버지 있어. 내가 애니잖아. 그쵸? 그랜파 디스 이즈 샘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샘, this is my grandfather. 누구 하는 말이야? 애니 샘에게 할아버지를 소개하는 말. 하이 피터. 또 다른 대화야 이건. 등장인물 이름 하나 나왔어, 피터. 이 말 하는 사람 피터야, 피터 아니야? 피터 아니에요. 피터 아니죠. 청룡이 니가 안녕 청룡아 이러진 않죠. 그러면 이 말을 한 사람인지 나올 거야. 그리고 다음 말을 하는 사람이 피터야. 피터가 대답한다. 하이 쌤. 쌤 또 나왔네. 하이 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피터이 쌤에게 하는 말이야. 그럼 아까 하이 피터는 누가 한 말이야? 쌤이 피터에게 하는 말. 그러니까 복잡하죠. 이렇게 말로 정리하려니까. 네. 사실 별거 아닌데. 쌤, this is my cousin. 쌤, this is my cousin. 쌤, this is my cousin. 누가 하는 말이야? 피터가 쌤 쳐다보고 하는 말이야. 쌤에게 사촌을 소개하는 말. 왜 좋은 말이야. 데이브, this is Sam. 데이브, this is Sam. 데이브, this is Sam.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피럴이 사촌에게, 에? 사촌에게 쌤을 소개해준다. 오케이, 데이브 이거 누구 이름이야? 사촌. 사촌 이름. 누구의 사촌이야? 쌤의 사촌이야? 피터의 사촌이야? 피터. 피터's cousin's name is Dave. 피터's cousin's name is Dave. 진학, 그렇죠? 맞나요? 피터의 사촌이? 피터의 사촌이? 피터의 사촌이? 피터의 사촌이? 피터의 사촌이? 이게 뭔 소린데? 음... 이게 무슨 동사? 에?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여기서는 이다 What is Peter's cousin's name? What is Peter's cousin's name? Peter's cousin's name is Dave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Dave하고 Sam하고 서로 얘기합니다 네 잠깐만 왜 생각이 안 나지? 만나서 반가워 초등학교 3학년 때 했던 거죠 아! 아! 아 뭔가 기억났다 단나 이거 많이 했었는데 왜 기억을 못 하지? 아! 아! 노답이다 마지막에 Dave이 뭐지? 저거? 아! 앞에 저게 오늘 뭐랬단 거지? 모릅니까? 만나서 반가워하고 이 중요한 거를 모릅니까? 아! 저 친구가 뭐였지? 봐도 모르네? 하왈류 아 이게 하왈류야? 하왈류 아닌데? 뭐지? 글씨를 보고 읽어야 되고 아무거나 뭐 생각나는 거 머릿속에 있는 거 해야 되는 거야? 뭐해요 모르는 거 같은데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네 아 아